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산 옆에 있는 대산의 삼길포항이라고 합니다. 오우장교입니다. 동군끄어있다고 해서 오우장교. 동군끄어있다고 해요. 동군끄어있다고 해요. 이제 삼국호 하는 옷에 뭐가 한 장이 말고 뭐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요. 오른쪽이 대호방조제에요 대호방조제고 왼쪽이 저쪽이 멀리 보이는 데가 도비도입니다 도비도에서 난지도와 소난지도 대난지도 들어가는 거에요 안면도 아이스레드에 왔습니다 갑시다 해변가에 불꽃놀이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면도 해수욕장입니다 바다전망은 호텔형이 많고 배경이 일반전망은 콘도형이 많습니다 여긴 또 멋진 곳이 있었네요 겨울철이면 남당리에 새조개 축제가 있고 천북에 구울 축제가 있어요 구울 축제 여기가 남당황후입니다 남당황후 남당황후에요 남당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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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당황후